올해로 데뷔 12주년을 맞은 걸그룹 에이핑크가 새 앨범 셀프를 통해 본격 5인조 완전체 활동에 나섰습니다. 타이틀곡 D&D는 방해 금지라는 의미의 두낫 디스터블을 줄인 말로 누구의 방해도 없이 너만의 세상을 상상해보라는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인데요. 고민이 많은 사람에게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는 멤버들의 바람이 담겼습니다. 데뷔 12주년을 맞은 장수 아이돌 에이핑크는 지금까지 꾸준히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